안녕하세요. 고등학 프로입니다. 오늘은 아이언을 칠 때 왼쪽 골반의 회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왼쪽 골반의 회전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기서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임팩트를 진행하고 나서 왼쪽 골반이 비켜지면서 스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수를 하시는 많은 분들은 골반이 그냥 옆으로 밀리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체중이 너무 치우치면서 왼쪽 골반이 빠지는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시려면 백스윙을 할 때 약간 뒤꿈치를 들었다가 밟아주면서 임팩트를 주게 되면 골반이 적당히 왼쪽 뒤로 빠지면서 회전을 쉽게 해줄 수가 있어요. 아까 그래서 두 가지 잘못된 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측으로 이동이 되면서 골반이 비켜지면 저희가 이렇게 깎아서 치게 됩니다. 약간 이렇게 비껴서 치듯이 이렇게 깎아서 거리가 안 나가고 슬라이스성으로 공이 많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왼쪽 골반이 뒤로 비켜지지 못하고 옆으로 밀렸을 때 이때는 손이 이렇게 안쪽으로 서서히 릴리스가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손이 바깥쪽으로 밀리면서 헤드가 로테이션이 되지 않거나 손이 앞으로 나가면서 힐 쪽의 공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타가 잘 안 맞거나 공이 우측으로 푸시가 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왼쪽 뒤꿈치를 백스윙 때는 살짝 들어주시고 다운스윙 때는 밟으면서 임팩트를 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굳이 어느 정도 양을 돌려야 되지 이런 계산이 필요 없이 그냥 적절한 나의 신체에 맞게 뒤꿈치를 들었다가 밟아주면 적당한 회전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뒤꿈치를 사용하면 조금 더 쉽게 골반 회전의 양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미스가 나는 두 가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오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첫 번째로 아까 여기서 왼쪽 골반 회전을 하면서 왼쪽 골반 회전을 하면서 우측으로 체중이 넘어갔을 때 슬라이스나 깎이는 공이 나온다고 했던 동작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이 보시면 공이 우측으로 이렇게 많이 휘어서 거리도 지금 한 50m 정도가 줄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스를 하게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 저희가 아까 왼쪽 골반이 옆으로 밀리면서 손이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현상 이렇게 되면 푸시나 생크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생기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공이 역시 우측으로 좀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많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방지할 수 있는 왼쪽 뒤꿈치를 사용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좀 더 골반 회전을 적절하게 그리고 파워도 가져가시면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